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물농자 7장의 마지막 얘기 챕터 18 보겠고요 이거는 Presently the tumor died down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 끝까지 볼 건데 Presently라는 말은 현재라기보다는 곧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The tumor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Tumert는 갑자기 올라오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뭔가 소동 이것이 died down 가라앉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무슨 소동이 났냐 났는지는 바로 17장 바로 앞에 17장 마지막에 박서가 드디어 화를 낸 거예요 박서하고 니폴레옹 따라다니던 개들이 붙었는데 그걸 나폴레옹이 이제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곧 곧 The tumor는 died down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가지 얘기들 진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 라인은 But somehow 이럽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왜 어째서인지 How 어떻게 였는지는 Some 잘 모르겠지만 Neither the words nor the tune 그 가사나 여기서 이제 words라는 거는 노래 가사를 그러니까 lyric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지만 words라고 말했고 And the tune 그 곡 이제 그 가사도 곡도 Ever sim to the animals 동물들에게는 To come up to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 같지 않다 Beast of England에 이렇게 도달하고 거기에 미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만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옵니다 Beast of England 이제 그만 부르고 그런 이 저항의 정신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꿈을 꾸지 말고 여기 새로운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 하는데 마음이 움직였을 리가 없죠 자 들어가 볼게요 네 마리의 돼지들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떨면서 With guilt written on every line of their countenances 다이 countenances라는 말 이제 표정들이죠 그들의 표정에 모든 이 줄마다 그 guilt 죄책감이 이렇게 다 쓰여져 있었다는 참 문학적인 표현을 했어요 기다렸는데 Napoleon now called upon them 그 four pigs를 불러들여서는 To confess their crimes 자기들의 범행을 자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단 여기서 이제 피비린내가 납니다 동물들을 처단을 하죠 The three hands who had been the ring readers in the attempted rebellion over the eggs 그래서 그 외에 앞서서 R을 이제 다 가져다 팔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rebellion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은 뭐 제대로 일으킨 건 아니고 attempted라는 말이 시도된 이니까 이제 기획됐던 반란의 ring readers 어떤 ring이라고 하는 거 무리 무리의 지도자였던 세 마리의 닭들이 여기까지가 전부 닭을 설명했죠 Now came forward 앞으로 걸어 나왔고 And stated that 뭐라고 말을 하냐면 Snowball had appealed to them in a dream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꿈에 뭐 우리 하긴 우리나라에 신내림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꿈 속에서 그들에게 스노우볼이 나타났고 And incited them 그들을 선동해서 To disobey Napoleon's orders 꿈에서 꿈의 스노우볼이 In sight라는 말도 여러분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나게 하다라는 익사이트 아시죠 익사이트하고 인사이트하고 사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사이트는 부른다는 거고 익사이트는 밖으로 불러내니까 야호 하고서 놀러 가는 거고 인사이트는 안에 사람 부르니까 선동하는 거고 선동을 해서는 To disobey Napoleon's orders에서 명령 듣지마 이랬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웬 그림이냐 좀 전에 여러분 Rebellion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Rebellion이 반란을 뜻하죠 근데 이제 이 Rebellion은 사실은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Bellona 라고 하는 그 여신에서부터 기원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이나 또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 단어를 만든 것도 꽤 있는데 이 Bellona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이 Bellona 라는 여신으로부터 전쟁과 관련한 말 그리고 아름다움과 관련한 말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첫째 이제 Bell이라는 단어는 Minion을 뜻하고요 Embellish는 아름답게 꾸미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름다움이고 그 다음은 전부 전쟁인데 Rebel 반란을 일으키다 Rebellion 반란 Rebellious 반항하는 사실 뭐 Rebellion이라는 말은 그냥 반항해도 쓰죠 부모님한테 반항할 때도 쓰는 말이니까 Bellicose는 호전적인 Belligerent는 교전국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 Antebellum 하면 전 전 Ante가 Beforeer 였어요 Postbellum 하면 전 후 특히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의 전과 후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Bery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전쟁의 여신 이러면 이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흡어져 있는 구슬들을 줄에 묶어서 쓰는 것처럼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If she could have spoken her thoughts 여기서 she는 이제 클로로 그럽니다 말 그녀가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더라면 사실은 이제 좀 둔해서 말을 잘 못하죠 근데 말을 표현할 수 있었더라면 It would have been to say that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It would have been to say that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건 그녀의 말 그녀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런 말이었을 것이다 This was not what they had aimed at 이건 그들이 aim at 이렇게 활시위를 겨냥했던 것 맨 처음에 이렇게 목표로 삼았던 것 그게 아니다 When they had set themselves years ago 몇 년 전에 set themselves to work 자기 스스로를 일하게 했던 때 그때 겨냥했던 게 아니다 For the overthrow of the human race 인류를 overthrow 전복하고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expel하고 그때 겨냥했던 게 아니다 These sins of terror and slaughter 이렇게 공포와 학살의 이런 장면들은 When they had looked forward to 그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다 On that night 바로 그날 밤 그날 밤 어떤 밤입니까 When old major first stirred them to rebellion 카르막스 같은 그 old major가 stirred them 그들을 휘저어가지고 우리는 반란을 일으키자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마음에 가졌던 그건 이런 테러와 슬로우러가 아니었다 이런 말을 이제 클로버가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아마도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At last 마침내 Feeling this to be in some way a substitute for the words she was unable to find 너무 슬퍼요 자 feel 목적어 to be 그 다음 목적보 이렇게 된 거예요 Feeling this 이것이 to be in some way of substitute in some way 어떤 면에서 보충물이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한 보충물이냐면 substitute for the words she was unable to find 클로버가 찾아내서 말할 수 없었던 그 말들에 대한 보충물이 될 거라 느끼며 클로버는 Began to sing Beast of England 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The other animals sitting around her 둘레에 앉아있던 동물들도 To get up 같이 그 노래를 불렀던 거죠 And they sang it three times over 세 번 연달아 불렀습니다 over 반복해서 over and over Very tunefully 음을 tunefully 곡을 충분히 해서 노래를 불렀고요 그러나 Slowly and mournfully Mourn Mourn이라는 동사가 이제 그 뭔가 애도 슬픔 누가 죽었을 때 하는 그런 슬픔 In a way that they had never sung it before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The animals were taken aback 동물들이 Was taken aback 이라는 몸이 휙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흠칫 놀란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랐죠 Why? cried Muriel 왜? 라고 물었는데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이제 설명이 나와요 It's no longer nearly the comrades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동지들 said the squealer stiffly stiff 뻣뻣하게 말합니다 Beast of England was the song of the rebellion 우리가 그때 했던 혁명에 대한 반란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건 But the rebellion 그 반란은 It's not completed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The execution of the traitors This option은 오늘 오후에 The traitors 그 배신자들이죠 배신자들을 Execution 처형했는데 이것이 What's the final act 최후의 행동이 된 거예요 The enemy Both external and internal Has been defeated External 밖에 있거나 안에 있는 이 적이 다 defeat 패배 됐으니까 defeat 패배시키다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노래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So Beast of England was heard no more 다시는 그 옛날의 기억과 그 음악으로도 노래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고요 In its place 그 노래의 자리에 Minimus가 The poet 그 시인이었잖아요 Minimus가 had composed another song 다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시작은 이래요 Animal farm Animal farm Never through me Shall thou come to harm 동물농장이여 동물농장이여 나를 통해서는 결코 당신에게 해가 없으리 즉 나는 결코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 와 And this was sung Every Sunday morning After the hoisting of the flag 깃발을 흔들고 나서 이 노래를 1일마다 불렀답니다 아이고 이제 8, 9, 10장에 남았습니다 많이 오셨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뭐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읽으면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것 되새겨서 우리의 어떤 양식이 될 것들 그런 걸 찾아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